하이델 지금 위드니가 양한테 지금 사망에 빠져가지고 위드니! 저기 양 있잖아 저기 야 너네 안 돼! 너네 이루어질 수 없어! 저도 이제 가끔 구분하기 힘든데 저 친구는 딱 찾아서 가더라고요 위드니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있는 양들한테 기도 못 펼치고 맨날 양들한테 받치기만 하고 자막이 제일 적있었고요 머리가 제일 착했거든요 머리가 제일 착했거든요 인이없이 잠시 후에 다시 한 개 Jeremiah Roya 그렇게 좋아? 그만 봐봐, 그만 너 머리 스쿼트인거 아니? 아이가 능력이 딸려가지고 목양견 활동을 잘 못하는거에요. 가장 해소하기 만만한 개체를 찾았고 그 개체한테 그걸 다 스태스를 전가하고 다 풀어버리는거에요. 그 양이 희생이 되고 있는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빨리 떼어내줘야 돼요. 안을 때 자기가 불편함을 느끼게끔. 제일 약하고 착한 아이들 몇 마리만 데리고 양머리를 하면서 자기도 양머리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원래 얘가 진짜 못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에서야 가능성을 봤어요. 이제 더 연습하면서 더 멋있는 양머리견이 될 것 같아요. 이제 잘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